92W 열대요란이 드디어 10월 7일 저녁 7시 30분 현재 TD-22W 열대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별 번호도 22W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TD-22W가 태풍으로 바뀔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TD-22W가 너무 베트남과 중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되지 않고 중국의 광동성으로 열대저기압인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바다에 수증기가 필요한데 육지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보여서입니다. 한편 탈라오 해상의 93W와 94W 두 개의 열대요란이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17호 태풍 라이온록이 되어서 중국 광동성, 복권성, 그리고 대만,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오머리에서 진도 5강의 강진 이후에 큐슈의 가고시마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쿠와 큐슈가 함께 큰 강진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을 했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큐슈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연 근처에 슈가나다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제 발생한 큐슈 슈가나다 부근의 진도 4의 강진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 부근의 니가타 기후현 시지오카현에서도 진도 3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아오머리연의 진도 3강진 이후에 호카이도 전역에서 정전이 되었다가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아오머리연 근처에 강진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10월 6일에 발생을 했었던 사이타마현의 규모 3.7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20km입니다. 7월 7일에도 이곳에서 3.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0km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100km가 넘는 지진은 드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6월에도 사이타마현에서 진원의 깊이 80km의 지진 발생 2주 후에 오사카 북부에서 진도 6 약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2017년 9월에 깊이가 100km였었고 그 이후에 이와타현에서 진도 4의 강진과 후쿠시마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사이타마현의 깊은 진원의 지진은 강진과 과거부터 관련이 많았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7월에 진원의 깊이가 100km 지진 이후에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와타현에서의 2번의 강진들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활성화가 안된 단층들이 있어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고시마현에서 어제 까마귀 떼가 떼를 지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제 가고시마현의 강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최근 동물들의 이상현상들이 많으니 여러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지렁이가 도로에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 미야기현에서 도로에 지렁이들이 많이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계속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는 전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부딪히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바로 옆에 이즈제도에서도 계속해서 400km가 넘는 신발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도쿄와 가깝고 또한 후지산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10월 7일 오전 9시 9분 20초에 뉴질랜드 엘탐 동북동쪽 46km 지역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지진의 진앙을 알아보면 이렇게 이곳에 호주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섭입하는 경계에 통과해구 케르메덱 해구로 이어집니다. 이번 지진의 진호는 이 부근입니다. 이곳에 히쿠랑기 해구가 있습니다. 이 히쿠랑기 해구는 과거부터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대지진의 위험지역입니다. 10월 2일에 바누아토에서 7.3의 강진 이후에 통과, 피지,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등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1년 3월 5일에도 케르메덱 제도에서 8.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엘탐의 4.6 강진이 일본의 대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